1. 엔사의 새로운 구인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때? 엔사의 새로운 구인회가 만들어졌다는 거 알고 있어? 아... 거기서 네가 하려 했던 거랑 비슷하게 예전 기술이나 사람들을 모으고 있나봐 오히려 그때를 지우려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순전히 내 생각일 뿐인데 우리는 어차피 구보 그 친구에게 차례차례 죽어서 박제당할 목숨이야 내가 지금 그 순간을 앞당겼을 뿐이지 그리고 지난 우정으로 모든 걸 덮기에는 너무 선을 넘었어, 동백 아... 내일 회식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, 그만 그들어 지자 동백 왜... 하... 많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... 그래, 이건 내 마지막 온정이야 때가 되면 시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는 언제나 곧 피어날 향기를 머금은 봉우리이고 싶었어 이상 네가 날아가고 싶은 꿈을 꾼 것처럼 나도 그저 너희들과 함께 알쌍고 튕기에 한 적도 없이 파묻히고 싶었던 것 뿐이야 새로운 세력안을 취하드렸습니다 고마워, 이상 내게 그런 순간을 보여줘서 내 전부를 걸고 갖고 싶을 정도야 이상, 나랑 나중에 따로 연구실 차릴 생각은 없어? 하루하루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대단하구나, 이상 너는 나랑 달리 똑바른 참모습을 비추려고 하였구나 겹쳐지지도 않고, 흐릿하지도, 흔들리지도 않네 이상, 자네는 너무 물러 대체 그걸 왜 놀잇거리로 만드는 건가? 가만히 그냥 가만히 숨만 쉬는 거야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해 너는 알지 못해 구인은 상상 요강 났어 우린 이곳을 떠나야 돼 이상, 자네는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원한다면 눈은 감아도 돼 자네는 너무나 모르니까 한 치약한 내가 대신 봐주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? 아무것도 그리고 묘혈의 향기가 만개하였어 묘혈의 향기가 만개하였어 묘혈의 향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